6분 20초에 나왔네요 진짜 멜로망스 보컬 진짜요? 네 성현아 오랜만이다 이거 님 그거 그거에요 그 코트스타 그거 코트스타 케이 형 네네 케이크 그거 시즌1 26분 저도 이거 그때 봤었거든요 본방으로 26분 20초에 어 여깄다 어 맞네 김민성 맞네 얘네가 1등 했어 그 사람이 1등 했어요? 응 예전에 시즌1때 맞네 맞네 아 옛날 목소리가 저렴다 나는 이사람 얼굴만 떠올렸었는데 옛날에 코트스타 케이 형에 나왔었네요 김민석 멜로망스 그분이 아 옛날 목소리가 저렴다 이덕이 이덕이는 위요미 이덕이는 위요미 삼각삼만 위요미 삼각삼은 위요미 야 저때 목소리가 더 미성이었네 하악 사도리사는 위요미 오덕이오된 위요미 윤덕이 유기 족족족족족족족 노래는 조금 오그라들긴 하는데 아마 멜로망스 저 김민석 저분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땐 좀 지우고 싶은 과거가 아닐까 지우고 싶은 과거가 아닐까 너무 옛날이고 하니까 아주 어렸었구나 옛날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